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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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예담이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저 이거 엄청 훌륭한 거 같아요 나 그거랑 함께 하고 있어 저쪽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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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어 저는 이것도 좋은 거 같아 미래의 예담을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 미래의 예담을 위해서 하는 거 같아 좋네 저희 아가 데이터 우리 아가 작문을 안 찍으셨는데 현재 이렇게 응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정말 고심이 있을까 진심이 잘 안 되는 거 같아 예 태브라운 통일한 등況 여기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보동이 다 닿는다니까. 보동아! 딱 5명! 한 명만 더 날라가야 할까요? 벌칙이 뭔데요? 어? 바뀐 거 아닌데? 다섯 명. 단체로 이겨줘. 그렇지. 오케이 오케이. 6명이잖아. 근데 예담이 형이 안 떨어졌는데. 하나 둘 셋 너도 다 안 떨어졌는데? 여섯 명. 아니 여섯 명이야 지금. 하나 둘 셋 넷 다. 하나 둘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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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